중대형 탱커 선박을 주력으로 하는 대한조선이 최근 실적 호조를 기반으로 기업 공개 작업에 나섰습니다. 대한조선은 이달 말까지 상장 주간사 선정과 금감원 지정감사인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한조선은 최근 수주호항으로 3년분 일감을 보유하고, 올 상반기 매출 4,600억 원, 영업이익률 12.5%를 기록하는 등 창사 이래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